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 팔을 구부려 머리를 기댑니다. 반대팔은 가슴 앞쪽으로 구부려 바닥에 둡니다. 다리를 올려 올릴 수 있는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올립니다. 올라간 다리가 굽혀지지 않게 유의하며 5초간 유지하며 천천히 내려줍니다. 영상을 보며 함께 운동해볼까요? 총 20회 실시합니다. 올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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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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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내리고